한명 깼네? 뭐야 점프하지 말고 미끄러지지 마세요 뭐 그건가? 발대지말름 그건가? 당신은 점프라 할 수 없어요 미끄러지는건 상관없지않나? 야 꺼져 두더지새끼야 어? 야 내가 이거 많이 해봐서 알지 Azuf 그 знает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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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는 Blog 자 아 봤죠 봤자 이렇게 하면 죽는거 알려주려고 죽은거에요 젠장 그따구로 죽겠어 아 ética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걸 보여 드릴려고 제가 죽기 전문인데 아 너무 힘들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퇴행하는걸 보게 될겁니다. 했던걸 또 보고 했던걸 또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열받으실거에요. 늘 그려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 빨리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진짜 다들 아이디어가 어떻게 이런걸 만들었으니까 쓰읽 이거 살아있으면은 안죽어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알아 말도 안되는 말도 안되는 서있으면 안좋아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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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뻔했어 갈랑말랑 가는척하다가 지나가 어어 크레인 크레인 나 잡지마 잡지마 어어 어어 잠을 잠을 죽어 어어 저거 저거 뭐야 어 엘리베이터 올라가 어 들어가 세이브 있겠지 어 없네 어 세이브 없어 어어 어 새용돌이 어어 패턴을 봐야돼 패턴 어어 지금이다 동전이 여기있는거 보니깐 일로 떨어져야 돼 여기는 여기로 떨어져야 돼 여기는 여기로 떨어져야 돼 여기는 여기로 떨어져야 돼 여기는 여기로 떨어져야 돼 P 스위치가 저기 왜있지 아 뭐야 이쪽길 아니었어 아씨 아야 같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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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았네 속았어 겨우 동전 따위로 날 속였어 하아 엄청난 엄청난 부들입니다 제가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된거에요 저 원래 저런거 안좋아하는데 동전 안좋아하는데 야 안먹어도 되는데 굳이 먹겠다고 저거 뭐지? 꿀인가? 그러면서 탁 으악! 으악! 들어왔어 좋아쓰 쓰러 На 아 그런거에요? 안먹겠습니다 흐 안묻겠습니다 으헣 가다가 갈랑말랑 가는 척 프레임도 안가는 척 하다가 가는 척 피했고 좋아요 아 눈이야 아 진짜 저기서 왜 급했을까 아 진짜 바보같이 이제 슬슬 이제 했던 실수를 계속하고 반복하고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급하게 갑시다 아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급하면 뒤집니다 천천히 갑시다 급하게 가다가는 또 저는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발을 떼졌을 뿐이지 아 아 시작됐다 저는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 아 아 아 재판장님 저는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발이 떼진 것 뿐입니다 아 아 아 렌지 잘 풀린다 싶더라 아 진짜 새롭게 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리키도 죽습니다 자 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또 죽을 수 있을까요 죽는 방법은 여러가지에요 아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이 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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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하고있어요 침착하게 나는 미륵이다.. 침착하게 천천히 아까 했던거야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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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 딱 딱 딱 딱 딱 딱 딱 아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침착하게 된장같은 남자라 이런거 잘 압니다 야 뭐하냐 안하던짓하고있어 잠깐만 마리오가 태업하네 고맙 잘하고있어 오예 아 나 시소 좋은데 시소 좋은데 저는 가시보다 시소가 좋 아 좋아요 아 아 아 안좋아요 정신못차립니다 이제 아니 아까 처음에 천천히갈때 잘가더만 왜 못가는거지 잘하던걸 못하네 적당히 못해야지 아 12시까지 이거 깰 수 있으려나 너무 높게 튀어나와 너 좀 적당히 튀어나와라 두더지야 띠용 하이텐션 가샤는 뭘 아 하하 아 시소 너무 잘 만들어왔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거 밟히면 바로 죽는거 겠죠 튀어오르니까 백 neo 당연한걸 물어보고 있어 바 Arthur 비켜라 비켜라 이세구슬들아 오!! 오오어어 오워 어 뒤질 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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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죽을체 없지 여기서는 뭐 개꿀이지 갈랑말랑하다가 가 여기서도 크레인이 한번 여기서 찍고 내려올 때 지나가 그러면 안 되지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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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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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5 9 어 으 으 아 어 그치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끼를 한번 피한 다음에 이렇게 안될 것 같으면 이렇게 패다가 이렇게 올라갈 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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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한 다음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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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야지 이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올라가서 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쫘악 올라가 가 아닌가 야이씨 쿵쿵이 야이씨 와 이거 어떡하지? 아니 마지막이 마지막이 머릿속에서 클리어가 안되는데 마지막이 클리어가 안되요 큰일났다 아이디가 저거네요 탈모다네요 탈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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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탈모예요? 탈모으셨나요? 하하 아 아 아 야야 야 방금 그냥 미끄러진 거잖아 아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아 아 그라네요 아 아 아 아 아 3를 즐기자 사마 c 사마써 봐 고 1 2 3 4 2 진짜 천천히 진짜 침착하게만 하면은 금방 깰 수 있는 맵인데 아... 침착하지 못해 어려워 여기서 또 미친듯이 달려가면 저기 올라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쉬었다가 쉬었다가 가셔야 됩니다 도트를 잘 보다가 지나갔을 때 꼭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눈치 보다가 뭐 임마 잡아라 hani Run 집으로 하 gefunden 13 이제 vari 어디 이러고 몇 Rat 이제 우리 아무리 들어가 하하하하하하 파비시키 더크트로 가야해 더크트로 가야해 더크트로 더크트로 가야해 더크트로 더 끝으로 가야 돼 완전 끝에서 끝으로 달리면서 딱 멈춰야 돼 어렵네요 진짜 진짜 기다려 쿵쿵이가 아주 예술이야 예술이야 쿵쿵이 뿌시고 싶다 망쳐져서 제 마음도 아슬아슬합니다 너무하네요 참으로 아슬아슬합니다 쏴 쏴 쏴 쏴 좋지 아이 좋아 아이 좋아요 여기서 진학할 수 있어요 여기서 찍게가 지피는 순간 난 이 게임 접을걸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아 채팅 보다가 채팅 보다가 채팅 보다가 살짝 놓쳤어요 옆에 모니터 살짝 보다가 놓쳤어 끝에 있는지 모르고 채팅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이미 떨어지고 있네 아이 참 방식 이야 이야 예술이다 진짜 어떻게든 죽이시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설계 정말 잘하셨네 어떻게든 죽이시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야 설계 예술이시네 진짜 아 감탄을 금치 못하네 아 여기 들어갈때 문 들어갈때 예술이야 이거 아 아 쏴바 쏴바 다 피해 줄게 쏴 쏴 다 피해 줄게 이렇게 피해 줄게 여기쯤 아 어차피 이렇게 떨어uscitz는 어이없는 이를 아 3 이러고 딱 뒤에 잠깐 보고 말았는데 떨어지고 있어 이미 하이 아 뭐 뭔 소리가 이상하게 하네 그냥 누워져야 돼 와요 이 새벽은 이 새벽에 이 새벽의 그 이 새벽 이 새벽 흐흠 흠 흠 흠 가자 파란 번호 흠 흠 흠 아~~ 이제 슬슬 큰일 났네 흠 흠 흠 큰일 났네 진짜 흠 흠 흠 큰일났네 진짜 지금 한개 생각보다 시소는 판정이 괜찮아요 시소 판정은 괜찮아요 생각보다 왔다갔다 막 난리를 쳐도 웬만하면 봐주는거 보면은 시소는 괜찮은데 손가락이 문제냐 손가락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참아줘야 돼 위험해 이들은 너무 빨라 손가락이 침착하지 못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엘리비터 탑니다 들어갑니다 한번 기다리고요 바로가면 뒤져요 맵을 되게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층층이 원래 막 파이퍼 들어가면 아예 엄한 동네로 나오고 이러는데 이거는 되게 막 다 이별져 있어 헤이 컴온 마치 마치 헤이 출발 죽여 끝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